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해 보신각 제아의 종 타종 행사에는 시민들이 직접 뽑은 12명의 시민대표가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는 16년 동안 아동복지시설에서 살다가 자립한 지 8년 차 된 박강빈 씨가 있었습니다. 만 18살에 시설을 나와서 홀로서기를 했고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들의 멘토로 활동하면서 후배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는데요. 제아의 종을 치면서 박강빈 씨는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홀로서기 8년 차 25살 박강빈 씨의 새해 꿈은 무엇일까요? 자립준비 청년들의 멘토 박강빈 씨 지금 만나봅니다. 새해 시작을 알리는 제아의 종 타종 행사. 올해도 시민들이 직접 추천한 특별한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보육원을 졸업해 자립한 지 7년째. 이젠 전국 보육원을 돌아다니며 오히려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박강빈 씨도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데 매년 친구들이 퇴소를 해요. 새롭게 어른이 되는 친구들에게 출발을 응원하는 느낌으로 힘차게 쳐주고 싶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목소리의 주인공 박강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아의 종 타종 현장에서 인터뷰했던 거 어떻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지난해에 제아의 종 타종 행사에 참여한 12명의 시민 대표로 보호종류아동의 청년멘토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직접 한번 자기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청년 박강빈이고요. 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16년 정도 생활하다가 퇴소한 이후로 저와 같은 자립준비 청년이 될 후배들을 위해서 멘토링과 강연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건장하고 다부진 청년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제아의 종 타종 현장에 저도 예전에 방송하러 나가봤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10만 명 정도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모이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서 대표로 종 칠 때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빛도 막 이렇게 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너무 막 긴장했었는지 어떻게 걸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나중에 방송 보니까 되게 삐뚤빼뚤 걷더라고요. 긴장을 많이 했었나 봐요. 네. 제가 볼 때는 멀쩡하게 잘 걸어오셨고. 네.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잖아요. 새해 소망 그 자리에서 비셨어요? 저는 솔직히 종을 치는 순간에는 소원을 빌지 못했어요. 치기 전에 다섯 번 흔들고 여섯 번째 치는 거다. 총 아홉 번 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리에서 듣고 이제 숫자를 세느라 소원을 못 빌었어요. 하나 둘 막 이러느라. 틀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잡고 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잘못된 타이밍에 힘을 주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아요.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떨려서 못 빌었다는데 원래는 무슨 소원을 빌고 싶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나 청년들한테 필요한 지원 사업 같은 것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새롭게 시도할 프로젝트가 잘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빌고 싶었고. 그리고 올해는 되게 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약간 건강이 그 소원의 키워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사 일도 잘 되고 내가 마음이 되게 건강해져서 더 좋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네. 이제 25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만 25세요. 만 25세. 그런데 아무래도 좀 방송에 나오고 또 멘토로 활동한다 이런 게 알려지다 보니까 조금 부담도 많이 될 것 같은데. 또 남들이 알아보니까 좀 약간 긍지 같은 거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는 그 보육원 또는 이제 아이들 돌보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아 이 친구는 이 선배는 되게 자립에 성공한 사람이다. 막 모범적이고 바른 청년이다 라고 소개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약간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칭찬이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거듭하면서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한 명의 청년일 뿐인데로 생각이 되면서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아직도 진행형인데. 맞아요.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완성된 사람처럼 비춰지는 게.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막 어른스럽고 모범적인 청년이다라고 소개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이런 걸 기대하겠구나를 생각하면서 행동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어른스럽게 말하려고 하고 이거에 대해 공부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제 보호시설에서 16년 동안 생활을 했다라고 소개를 해 드렸는데 보호종료 아동이라고도 하고 또 자립준비 청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인데요. 그런데 보호종료 아동은 조금 더 이전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불러주는 게 지금은 맞고요. 이제 자립준비 청년 이전에 보호종료 아동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이전에는 뭔가 정형화된 명칭이 없어서 고아라든가 이런 단어를 사용했었죠. 네. 이제 퇴소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저는 2017년도에 퇴소해서 지금 8년 차? 7년 차? 8년 차가 된 것 같아요. 벌써 독립 8년 차가 되셨는데 해마다 몇 명이나 시설에서 이렇게 퇴소를 합니까? 지금은 한 2천여 명의 친구들이 퇴소를 하고 있는데 인원은 점점 줄고 있어요. 이렇게 인구 확정으로. 아,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과 관계가 있나요? 인과관계는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시설 아동의 수가 줄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보다도 오히려 가정위탁이라고 친부모님이 아닌 조선가정 또는 친척집에 사는 그런 형태의 가정위탁 출신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웬만하면 가정시설보다는 이제 가정에서 보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2천여 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시설을 나와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이 보호종류 아동,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우리 관심이 필요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활종 대표로까지 뽑힌 걸 보면 우리 사회에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높아졌다. 네. 이런 거를 좀 체감을 하시는지요? 음, 아주 잘 체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퇴소하기 이전에 선배들은 거의 지원이나 돕는 어른분들이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퇴소하고 2019년도부터인가 법률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시작했거든요. 애들 보호연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지켜줄 수 있게 당위성 만들자. 그래서 법도 개정되고 그리고 주거, 생활, 진로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 제도를 계속 신설했어요. 그래서 그런 보이는 지원도 많이 많아졌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콘서트, 문화생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립준비 청년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작한 사업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난 거를 목격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관심이 많아졌다. 여전히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들이 더 많겠지만 이렇게 사회가 자립준비 청년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우리 박강민 씨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쓴 거잖아요. 좀 제도가 바뀌고 지원금도 처음 하고 박강민 씨 자립할 때하고는 좀 달라졌죠? 그렇죠. 많이 상향평준화 됐어요. 제가 자립할 때는 퇴소할 때 300만 원 받았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조금 디딤돌의 역할을 해줄 만한 후원금 통장도 별개로 있었어요. 그래서 막 너무 부족하진 않았고요. 그냥 왜냐하면 저는 취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월급으로 급여로 생활비를 마련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정착금이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도 내 약가림 내가 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퇴소하면 얼마나 받아요? 지금은 이게 실시간으로 상향되고 있는 시도가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 사이거든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 봐요. 서울시가 지금 2천만 원으로 상향된 걸로 제가 기사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전에는 18세에 이제 자립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기간이 연장이 됐나요? 지금은 만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도 보호 연장은 가능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근기가. 그래서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거나 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이런 이유가 있어서 보호 연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여길 때 아동의 의사를 조금 더 최대한 존중해 주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24세까지 어떤 자격이 돼야지 보호 연장을 할 수가 있나요? 자격보다는 아동의 의사. 의사 본인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권장하는 소통을 해가지고 정하는. 그런데 예전에는 아동의 의사보다도 약간 시설의 여건이 조금 더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퇴소한 친구들보다 아직 어리고 보호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조금 우선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자립을 앞둔 친구들까지 아울러가지고 조금 더 머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놔주신 거죠. 나가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입소하는 경우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제가 접한 사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뭐 이 제도도 부안이 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박강빈 씨가 자립했던 2016년보다는 자립 환경이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떤 고민이 가장 큽니까? 뭐가 가장 힘들다고 합니까? 일단은 자기가 뭐 좋아하고 잘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진로 고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자립준비 청년 뿐만 아니라 딱 그 생애주기 구간에 다 진로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약간 대학 졸업 이후에 소득으로 본인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조금 많이 힘들어질 거라는 불안감이 큰가 봐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진로를 찾아야겠다 이런 강박이 있어서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과 불안함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뭘 경험해보고 접해봐야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보고 싶은지 알 텐데 그럴 경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도 시설에서 퇴소를 앞두고 있을 때 취업을 하냐 진학을 하냐라고 진로 유형을 선택할 때 진학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시설에서 대학을 간 선배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지내고 있을 때 딱 한 명 봤어요. 지금은 진학률이 조금 높아졌겠지만 당시에는 제가 바라봤던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자립의 형태의 대학은 없었어서 장학금이 있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아예 후보에 없었거든요. 왜 그런가요? 대학 성적 문제인가요? 아니면 형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은 등록금을 제가 다 부담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간 선배가 없어서 그냥 선배들처럼 취업을 하는 게 자립이구나가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 가게 되면 등록금이 나오나요?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죠. 지금 자립준비 청년분들이 진학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부재 속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조건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면 올해 기준으로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해줘요. 한국장학재단에서. 4년 동안? 네. 네. 적극 좀 활용해서 많은 친구들이 또 진학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진학을 하면 생계급여도 받게 되고 수급자로서의 공과금 감면이라든가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되게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립의 난이도를 조금 낮출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자유롭게 체험해볼 수 있는 진로 유형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른들의 이런 기성세대들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누구보다도 이렇게 먼저 자립을 한 선배들의 조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서포터즈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서포터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람개비 서포터즈. 네. 맞습니다. 이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멘토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겁니까? 우선은 이제 뭐 아동양육시설, 보육원, 그리고 그룹홈, 가정위탁 이런 세 가지 보호 유형에서 태소한 자립준비 청년분들이 이제 서포터즈 참여 대상이고요. 이제 자격 조건은 없어요. 그냥 자립준비 청년이라면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설에 방문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경험담과 좀 자립정보를 알려주는 방문 교육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소그룹으로 친구들이 진짜 집을 구하거나 진로를 선택할 때 같이 알아봐주는 멘토링의 역할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그냥 이제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분들끼리 커뮤니티를 가지고 조금 여가시간 같이 보내고 정보도 공유하는 자조모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정책기편을 위한 의견 수렴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후배들이 주로 어떤 걸 물어봅니까? 사실 뭐 교육을 하고 나서 바로 질문은 없고요. 한 1년 뒤에 집 구할 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뭐 최근에는 법률 관련된 게 되게 많았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뭐 예를 들어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했을 때 그 보육원이 갖는 그 전통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절반 이상이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 상속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부채가 있으면 또 그거를 재산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부채를 이렇게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떠안게 되죠. 근데 그거를 알려주거나 좀 구조적으로 설명된 바가 없어가지고 친구들이 신청을 못한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종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그런 걸 묻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할 때도 이제 집을 구할 때 보통 임대주택을 이용해서 공기간이 끼기 때문에 그 계약 시점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약 전후로 약속한 특약을 안 지키신다던가 아니면 합의되지 않은 뭔가 금전적 요구를 하신다던가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후배들이 최근에 있었어요. 네네. 그렇네요. 정말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들, 아주 긴급한 문제들이 발생을 아주 그냥 많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어떤 말을 후배들한테 좀 제일 많이 해 주시는 편인가요? 일단은 예전에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애들한테 필요한 자립지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거 해봐. 해.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 이게 조금 잘못됐구나. 부담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해서 해볼래 라고 약간 제안하는 형태로 이렇게 정보나 지원 제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애들한테 제안해요. 야 이거 생겼는데 한번 해볼래? 약간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직장 인턴 경험을 포함해서 직장 생활도 되게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대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걸 해봐야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빨리 못 찾아도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이렇게 걸러내는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많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나처럼 해봐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라고 바뀐 거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이제 청년의 자립 분야 말고도 다양한 소셜 섹터의 업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잡아줬으면 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기다려주셨으면 하는데 자꾸 뭐 해라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면은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피하게 되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다양하고 우리 친구들도 되게 다양하니까 근데 다 다르지만 최대한 많이 포용할 수 있는 태도가 기다림인 것 같아서 그런 스탠스를 갖게 됐어요. 이야 박강빈 씨 또래의 자녀를 키우는 저도 이제 깨닫는 것들을 벌써 깨닫고 계시네요. 다 각자마다 차이가 있고 또 기다려줘야 되고 때가 있다는 거. 그걸 벌써 터득을 하셨네요. 굉장히 빨리 터득하신 거예요. 본인의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또 후배들한테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저는 명확한 주제가 있어요. 그 자립 강연을 할 때 스스로 나는 오답노트다 오답노트다 생각하면서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립정착금을 집을 구하는데 잘 썼지만 이후에 그 월급여는 굉장히 펑펑 썼거든요. 이제 예전에 그런 책의 내용이 있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행동하라고. 저는 이제 진짜 부자들은 근검 절약하는데 저는 이제 부자니까 옷도 비싸고 또 택시도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동생들 많이 사주고 약간 이런 경제관념이 잡히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소비 패턴을 갖다 보니까 내가 저축이나 투자에 조금 실패했던 사례도 말해주게 되고 그리고 집을 구할 때도 저는 첫 번째 집을 구할 때 보증금 300에 월세 한 40, 50 정도의 집을 구하고자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개 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집으로 바로 계약했어요. 잘 구해졌어요? 어떻게? 제가 그때는 이제 겉모습이 깔끔하면 좋은 집이다라는 게 제가 생각한 기준이었는데 너무 잘못됐었죠. 이렇게 환기도 잘 되고 최강도 있고 막 다양한 거를 살펴봤어야 되는데 저는 졸업식 날 바로 퇴소를 해야 되니까 빨리 구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 1순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집이 무엇일까 고민을 안 해보고 정한 집이라 사실은 조금 열악했던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고생했어요? 일단은 창문을 열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바로 옆에 빌라 외벽이 이렇게 막고 있어가지고 빛이나 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최강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집을 또 구하셨군요. 맞아요. 난방은 잘 되던가요? 아, 그것도 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무슨 시스템이지? 이렇게 보이러를 켜면은 이 군데군데 따뜻하고 군데군데 차갑고 막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한 군데군데 엄청 뜨거워요. 화상 입을 정도로. 한 군데군데 냉랭해요. 그런데 그 이후 집이 더 최악이었는데 막 방충망 다 뜯겨있고. 그거 확인 안 했어요? 아, 리모델링 해주신다 해서 아, 그래요? 하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약속된 거, 방충망 교체해주겠다, 타일 교체해주겠다 그런 집주인분의 발언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르니까 그냥 아, 믿었죠. 그 18살, 19살, 20살 된 청년이 뭘 알겠어요. 처음 이제 집 구해보는 건데. 그런 거 거쳐서 지금은 되게 꼼꼼해졌어요. 네, 꼼꼼해졌어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시설에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여러 친구들을 돌보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주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런 것만은 꼭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나중에 보니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가르쳐주는 것보다 좀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잠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사실 생활지도원 선생님들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교대하면서 돌보시지만 일지도 쓰시고 여러 가지 알아보시고 그런 거를 학부모 역할도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맡고 있는 아이들이 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집중해서 케어해 주기가 어려운 환경인데 사실 내가 고민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고백했는데 거기에 집중을 안 해주시면 아,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어른이구나 라고 한 번 판단이 서면은 그 이후부터 자기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그 기질이 계속 유지돼가지고 자립할 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안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증금을 어떻게 반환을 해야지 이제 다음 집을 이사할 수 있었는데 어, 근데 집주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누구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전혀 막... 어른들한테 부동산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선배한테 물어보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21살이었나 그때 아무 데도 안 물어보고 6개월 동안 그냥 그 집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같이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는 그 신선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주택공사 쪽에 말해줘가지고 법무팀 연결해 주셨고 내용 증명을 통해서 무사 이사를 갔어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보증금 확약을 하고 보증금을 이제 공사 쪽에 내야 되는데 집주인분이 공사에 전달하지 않으면은 이사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성인인 저보다도 어떤 실질적인 문제에 더 많이 부딪혀서 해결해 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을 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바쁘다 보면 얘기를 듣다가 아, 그래 알았어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시는 경우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 맞아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네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를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회복지사 한 분이 감당하는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진짜 엄청 큰 영향을 주는 게 같이 사는 어른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더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참 바르게 자란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시는 거죠? 네.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저는 작년 5월 1일자로 봉앤설이니셔티브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네.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아시죠? 네. 그 회사를 창업하신 김봉진 의장님과 아내 설보미 대표님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거든요. 네. 네. 저는 기존에는 자립준비 청년 당사자로서 되게 활동을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는 자립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돕고자 하는 청년의 개념을 확장해서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어떤 사회공헌 사업을 운영할까. 지금은 리서치하고 고민하는 단계고요. 올해 아마 적극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도움을 받고 살다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내일 하루 더 만나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의 청년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제아예종 타종 시민대표 박강빈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